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패널토이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를 어떻게 밝혀내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처럼 천문학 연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 우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박명구 교수님께서 미니 강연 3분 과학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주제는 3분 만에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 친구들이 제가 우주를 전공하니까 만나면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성심껏 대답합니다. 10억 광년 멀리 떨어진 블랙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최근에 발견됐다. 그다음에 138억 년 전 우주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설명하면 전부 다 처음에 질문할 때는 굉장히 공손한 자세였다가 답을 할 때는 굉장히 저를 믿지 않는 얼굴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네가 봤느냐 그때 있었느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도대체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무엇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과학 특히 물리과학 전체물리학을 포함해서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맞다는 것을 판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개의 강연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이나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연을 들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관측을 해야 돼요. 천문학은 모든 대상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실험을 못하고 대부분 관측을 합니다. 저쪽이 보내주는 걸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관측을 해서 지난 100년간 관측을 통해서 또는 수천 년간 관측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그다음 이걸 전체적으로 깨워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걸 이론이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걸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맞다 틀리다. 여기에 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얼굴에 이렇게 팔리는 게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좋은 예약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같이 삭기 전에 초임 교수 시절에 제 얼굴을 보고 제 학생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얼굴이 동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동그랗다는 것은 원이라는 얘기인데 원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동그랗냐 이거예요. 저는 전혀 원과 제 얼굴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집 식구들도.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자들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숫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어떤 관측 자료를 정량화, 즉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바꾼 다음에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벌이 했는 것과 비슷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은하를 관측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은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서 도망가느냐 하는 속도를 측정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학 측정에는 오류라는 게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그마한 막대들은 그 측정 자료가 얼마나 확실하지 않느냐를 나타내 주는 양이에요. 그럼 이제 세 개의 관측 자료가 있는데 어떤 우주로 모형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론을 냈다 이거예요. 또는 모형을 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현대 물리과학에서는 이 이론이 맞다고 가정하면 그런 우주에서 실제로 이런 자료가 나올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하는 통계적인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굉장히 낮으면 그럼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으로 되는 B 같은 이론이 또는 모형이 있다고 치면 이런 우주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이론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을 배제하고 이런 이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확률이 낮아야 버리게 되느냐. 보통 중요하지 않은 발견에 대해서 한 5% 정도 확률이 낮으면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확률이 무지무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를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확률 가지고 이게 참이다 아니다 진리다 아니다라는 걸 말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를 안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침 안경을 안 끼고 있어서 배우자 얼굴을 보니까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가서 안 끊어 하는 일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눈이 나쁘니까 많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일 확률과 아닐 확률을 생각해 보면 배우자가 아닐 확률이 제법 되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런 세세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내 배우자와 비슷하고 말하는 투도 비슷하면 이건 아닐 확률이 거의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이거 내 집사람이다 또는 아내다 아니면 남편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도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판정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확률 게임이에요. 그런데 길 가다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원래 일란성 쌍생아가 있다. 쌍둥이였다. 그리고 그 동네가 그 쌍둥이 집 근처더라. 그러면 내 배우자가 아닐 확률이 제법 있겠다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더 자세한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확률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참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도 결국 확률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단지 그걸 숫자로 바꾸어서 좀 더 정확하게 확률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칼포퍼의 이야기처럼 틀린 것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라는 이론도 맞는데 C나 D라는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럼 이 모형도 이 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맞추고 그럼 이 이론도 맞고 이론도 맞느냐.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하느냐. 즉 현재까지 관측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이론은 사실은 무한히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옥컴의 면도날이라고 그래요. 옥컴은 14세기에 살았던 프란체스코파 수사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관측이나 실험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이즈라는 것은 즉 면도날이라는 것은 털이나 이런 걸 다 깎아서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즉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호하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이론이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단순한 이론이 굉장히 많은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우리가 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즉 과학자들은 이런 여러 개의 이론이 있을 때 일단 가장 단순한 이론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의미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이론은 반드시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야 돼요.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론이 맞다면 이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관측을 하면 나를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해야지 훌륭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우주에 대한 것도 열심히 관측하고 또 열심히 안시타인을 비롯해서 좋은 이론들이나 모형들이 나와서 이걸 수치적으로 검증을 하고 확률적으로 검증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과학적 판단에 항상 그런 확률적인 판단들도 동반이 된다는 게 참 재미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박참호 교수님 혹시 보충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생략했던 지난 100년간의 우주론 변화 역사를 보면 지금 박명고 선생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폭발 모형이 등장을 했을 때는 우주 안에 아무런 천체가 없는 그냥 균일한 물질 분포와 균일한 공간 성질을 가진 그런 우주 모형입니다. 대폭발 우주 모형이라는 것이. 그랬다가 1970년대 들어서 50년대부터 발달한 천체 생성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균일한 우주 모형에 요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주 모형이 등장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저기 나왔네요. 1980년대에 들어서 기존에 있는 우주 모형에다가 차가운 암흑물질과 급팽창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기존에 없었던 이 암흑물질을 집어넣고 또 공간 팽창의 역사에 초기에 우주가 가속적인 팽창을 했었다. 먼 옛날에.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좀 더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저걸로도 설명을 못하는 우주 가속 팽창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는 저기 제가 우주 상수 암흑에너지의 일종인데요. 우주 상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부터 최근 100년 동안에 우주 모형들이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 했다가 그 모형이 모순에 직면하면서 그 새로운 관측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추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과학적 판단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주의 기원 빅뱅 같은 이런 우주론을 그럼 신뢰하게 되는 이유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과학자들의 다른 과학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는 일반 사람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서로 불친절하고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 과학자가 다른 과학자의 일이 틀렸다는 걸 밝히는 순간 자기가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1919년에 5월 달이었어요. 아마 일식이 일어났는데 일식 때 보이는 별의 위치가 달라진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가 달라진 정도가 뉴턴의 역학에서 억지로 계산한 정도와는 다르고 안슈타인이 새로 만든 새로운 역학 즉 일반 상대성 이론과 잘 맞다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안슈타인이 뉴턴과 같은 반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다른 과학자들이 한 일을 그 앞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뒤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보통 직접 확인은 잘 하지를 않고 그 후속 연구를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른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틀렸으면 언젠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신에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지식체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문득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현대 우주론에 가장 큰 고운을 한 과학자라면 누굴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안 그래도 최근 들어 허블의 법칙으로 유명한 허블에 관해서도 뭔가 논란이 있다고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누가 했다면 저는 안슈타인과 허블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써 우주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가 생겼어요. 뉴턴의 역학은 무한대에 아까 무한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무한의 우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하면 전부 다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무한대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최초의 이론이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우주론 안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 양자역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계역학도 들어가고 물리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에 이론으로만 존재하면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데 지대한 공원을 한 사람이 관측을 한 사람이 허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 허블 말고 다른 사람의 공원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르메트르라는 벨기에 출신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MIT에서 하기를 한 분의 공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8월 달에 비엔나에서 전 세계에 천문학자들이 다 모이는 천문연맹이라는 총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허블 법칙을 우주가 팽창한다. 즉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라는 사실을 허블 법칙이라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텐데 그걸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르메트르가 논문을 2년 앞서 발표했고 진짜 그게 우주 팽창과 관련되는 의미라는 걸 르메트르만이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자. 바꾸자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바꾸는 것을 권고한다는 결의안을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찬성하는 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적으로 보면 르메트르가 먼저 한 것도 맞고 그 중요성을 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블 법칙이라고 부르자는 것을 즉 국제천문연맹이 제시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불렀던 거예요. 그럼 그 학계에서 자연이 그렇게 바뀌도록 놔두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대로 르메트르 법칙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르메트르 허블이라고 하지 왜 비겁하게 허블 르메트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총회에서 참석한 사람만으로 투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많은 미국 학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그 뒤에 한 달 뒤에 했고 그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앞으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투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떤 문제든 간에 기원이 그 주체와 시기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 우주론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1917년에 아인스타인이 자기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일반 상대론에다가 우주의 상태를 하나 가정을 했어요. 우주론적 원리라고 우주는 균일 등방하다. 거시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이런 우주 상태를 하나 집어넣어서 아인스타인의 일반 상대론은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시공간과 물질분포와 운동이 서로 상호구석적이다 하는 방정식이에요. 거기다가 우주의 상태를 집어넣으면 해가 나오거든요. 그 해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우주의 해인데 이분은 우주가 절대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우주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무너지지 않게 중력은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기는 힘을 정확하게 상쇄하는 청력을 집어넣어서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는 정지된 그런 우주를 만들었죠. 그것이 비록 현재 우리가 알게 된 우주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하나의 존재 가능한 그런 우주의 해를 찾은 최초의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의 기원은 정확하게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정지 모형의 최초고요. 바로 직후에 드시터가 같은 해 물질과 우주 상수라고 하는 두 개가 있는 모형이 아니라 물질을 없애버리고 우주 상수만 있으면 우주가 팽창한다 하는 사실을 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최초의 우주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론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허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이견이 있는데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천체를 발견한 관측한 역사를 보시면 외부은하 그러니까 우리은하 바깥에 새로운 섬우주 다중우주죠. 별덩어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은 허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웨픽이라는 분입니다. 에스토니아라고 아주 작은 나라에 있는 그렇지만 인구대 천문학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석도가 더 빠르다 하는 비례관계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독일의 비리츠입니다. 훨씬 허블은 더 늦게 발견했죠. 그리고 저 사실이 공간 팽창을 뜻한다 하고 깨닫고 논문을 쓴 사람도 르메이트가 허블보다 2년 전에 먼저 했습니다. 허블이 왜 그렇게 그러면 모든 크레딧을 다 받게 됐느냐 그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크레딧을 많이 받고 유럽에 계신 분들이 좀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고 요새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다시 그 크레딧을 공유하는 그런 걸 좀 바뀌고 있죠. 자세히 알아보 자세히 알아보면